안녕하세요 장검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이번에 3학년 역사 수업을 담당하게 된 이예지라고 하는데요 일명 와방쌤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죠? 대한민국 역사 초유의 사태예요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얼굴도 몸 맞댄 채로 영상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 3학년 학생들 내가 수업하려고 진짜 많이 고대를 했는데요 우리 3학년 학생들 중에는 2학년 때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해서 선생님의 얼굴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학생들과 작년에 노세정 선생님과 또 재미있는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은 접하지 못한 학생들이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약간 첫 만남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게 섞여있는 학생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쵸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만나게 되었네요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 간단하게 이제 수업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본격적인 이미 안내가 됐듯이 우리 3학년은 서양사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랑 낯선 서양에 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오늘 첫 수업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인쇄한 친구들은 이것들을 먼저 읽어보고 살펴봤을 거예요 그쵸? 선생님 원래 답지랑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파일이 저장이 이상하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나중에 뭐 반별로 한 번씩 돌리던가 뭐 아니면 일단 영상도 올라가긴 하니까 뭐 나름의 이제 대안을 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일단 요 안내가 돼 있듯이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거보다 3주 동안 진도를 더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 받은 친구는 알겠지만 학습지가 빈칸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서양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사랑 좀 달라서 하나하나 모든 내용을 한국사 때처럼 세세하게 찝어주기보다는 좀 큰 거 아주 굵직굵직하고 만약 밖에 나가서 이거 대답 못한다 좀 상식적으로 무시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위주로 수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마당에 진도를 너무 심하게 많이 빼버리면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한국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주 조금만 진도를 잡아봤어요 원래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갈 생각이었는데 일단 그래서 방송으로서 이제 개학 전까지 수업할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오늘 다룰 교과서에 따로 없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오늘 이제 수업 안내랑 서양사 전체적인 흐름하고 우리 2학년 때 맛보기로 약간 했던 오리엔트 문명 뭔지 모르는 친구는 조금 이따 복습해 보세요 오리엔트 문명 약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양사다운 서양사 지중해 세계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그리스와 그 중간에 살짝 낀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원래는 이게 교과서로는 더 뒷 내용인데 이 로마를 한 김에 이 실은 동로마라고 또 이어지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교과서로는 진도 텀이 좀 있는데 이걸 먼저 땡겨와서 요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일 교과서가 있는 친구는 선생님이 이제 안내했듯이 요 부분 미리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지로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9쪽까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적어놨지만 여러분 실은 내가 이미 몇 명 카톡도 봤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사일 교과서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미 버려버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매해 그래요 선생님 이제 서양사 세계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3학년 때 할 거예요 했는데도 꼭 깜빡하고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2학년 책들 버리면서 같이 그런 친구들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역사일 진도를 2학년 때 다 못 나간 거 선생님 책임도 없지 않는 바라서 내가 너무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요 범위 그러니까 역사일 교과서에 있는 세계사 범위는 학습지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과서 물론 교과서가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학습지 없는 디테일한 설명이나 팁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친구들이 조금 이익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을 잘 들어준 거니까 없는 친구들도 학습지를 꼼꼼히 잘 보면 시험에 불이익은 없게끔 그렇게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학습지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 영상에서 나가는 요 범위 역시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적어뒀죠? 밑줄까지 적으면서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 주위에 뭐하러 그 영상 봐 그냥 학습지 절대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영상 보라고 시청하라고 얘기를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면요 앞에 봤듯이 오늘 첫 시간에는 이 학습지로는 위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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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나갈 거예요 이게 뭐냐? 서양사의 전체적 흐름입니다 자 우리 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갈 부분이 서양사 아이고 자 서양사라고 해서 말 그대로 서양에서 진행된 역사라고 하는데요 실은 여기서 말하는 서양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이 서양이라는 데가 구체적으로 어딜까요 여러분 미국이 될 수도 있고요 영국이 될 수도 있고요 프랑스가 될 수도 있고요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서양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흔히 여기 우리가 말하는 서양사는요 역사 1 범위에선 서유럽 지역이 중심이 됩니다 서유럽 지역이고요 역사 2 교과서로 가면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좀 추가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양이랑 기준이 이 서양 애들이 연구한 서양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유럽에서 역사가 되게 발전을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이런 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되게 역사 연구로 유명해서요 그쪽 중심으로 역사 연구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영국 프랑스 이쪽 지역이 중심이 되고요 여기에 요즘의 강대국인 미국 같은 데가 추가가 되는 그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근데 얘네들이 연구를 하기를 크게 서양 역사는 시대를 우리가 막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얘네는 시대를 크게 4개로 나눴다고 해요 학습지에도 있는데요 바로 그 시대가 가장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자를 써서 고대 고대고요 요즘 가장 최근 거 최근 거 현대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이렇게 고대랑 현대로 크게 나눠지면요 현대랑 가까워졌어 오늘날 느낀 뉘앙스가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 현대랑 가까워지고 있어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대고요 그러면서 고대랑 근대 사이에 낀긴 중간에 낀긴 고대 근대랑은 느낌이 다른 시기가 있어 중간에 꼈어 그래서 이게 중세예요 중간에 낀 세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물론 역사 학습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렇게 네 시기로 나누는 게 특징이고요 그 중에서도 고대 중세 시기가 역사 1 교과서에 있는 서양사 파트 근대 현대 시기는 역사 2 교과서에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습지 표에 쪽수를 다 메모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학습지로는 고대 중세 파트를 먼저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 시대 구분을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실은 이 시대별로 되게 사회 모습의 분위기 문화 뉘앙스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먼저 스타트 고대를 보자면 서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생긴 흔히 가장 먼저 요즘은 말이 좀 많긴 하지만 가장 먼저 생긴 문명 4대 문명에 대해서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기억납니까? 그 4대 문명 중에서 우리가 두 개만 배웠죠 바로 이집트랑 기억나요? 이집트랑 또 하나 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선생님 수업에서는 흔히 줄여서 메소포 문명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요 기니까 이집트랑 메소포 문명 이게 서양 기준에서는 동쪽 해뜨는 지역에서 발전된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해뜨는 지역 오리엔트라고 얘네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트 문명이 처음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메소포 같은 지역은 굉장히 교류가 활성화됐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개방적 지형이라 엄청나게 주위 문명하고 교류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류하다 보니까 이 오리엔트 문명 근데 메소포랑 이집트가 거의 옆에 있거든요 둘도 교류를 해요 이 문명이 주위 지역으로 전파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페니키아라든가 헤브라이라든가 이런 문명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헤브라이 거쳐서 더 서쪽으로 나중에 가면 지중해라고 불리는 지중해라고 불리는 바다일 때 지역으로 전파가 되는데요 특히 이 지중해 지역에서도 지중해 일부인 에게라는 바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런 의미 같은 느낌인데 에게해라고 그리스로마 신화에도 나오는 바다예요 이 에게해라는 지역의 지중해 안에 있는 바다예요 이 바다 지역에는 섬이나 반도일 때 이제 요거에 이어 요거에 영향을 받아 등장한 문명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교과서에 있는 트로이 문명 크르타 문명 미킨의 문명 같은 건데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 이런 문명이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좀 유명하다라고 손꼽을 문명 실은 셋 다 비슷하게 유명해요 왜냐? 셋 다 그리스로마 신화의 출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이름이 제일 익숙한 애가 누구예요? 아마 트로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웰카 그쵸? 전쟁이 엄청 유명하죠 트로이 전쟁 원래 이걸 내가 수업을 했으면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이 트로이 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그리스로마 신화 팬이라면 좀 알텐데 과일 하나랑 관련이 있죠? 여자랑도 관련이 있어요 여자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네 일단 신화적으로 봤을 때는 사과 그냥 사과가 아니고 황금 사과랑 관련이 있어요 이 신들 사이에 어떤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결혼식 자리에서 결혼식이니까 해피해피한 날이잖아요 초대를 받은 여신들이 막 와 신들이 막 초대받는데 초대를 못 받은 신이 하나 있는 거야 불운의 여신이에요 불행의 여신 이 불행의 여신이 결혼식 자리에 어떻게 불행을 초대하겠어 그치? 초대를 못 받았더니 삐져가지고 불행을 만들어 놓고 갔어요 결혼식에다가 황금 사과를 던져놓고 갔는데 황금 사과에 멘트가 나죠 그냥 황금 사과가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드립니다 이거를 계기로 아프로디테랑 아테네랑 헤라랑 싸움을 해요 헤라는 내가 최고의 여신이잖아 아테네는 전쟁의 뛰어난 지혜 여신 지적인 미 몰라? 아프로디테는 야 내가 제일 예쁜 여자야 이러면서 막 싸움을 하는데 결국에 아프로디테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입니다 라고 사과를 건네는 심판 역할을 했던 게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파리스가 그걸 한 대가로 아프로디테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 파리스한테 여자를 하나 선물을 주게 되는데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줄게 이 여자가 헬레네라고 제우스 신의 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인간 사이에 태어난 그 아무튼 굉장히 예쁜 여잔데 너네랑도 얼마나 예뻤으면 헬레네는 어린 시절에 테세우스라고 불리는 영웅이 너무 예쁘다고 납치도 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범상치 않은 미모를 가진 여잔데 이 여자는 큐피트 화살을 써서 파리스한테 한눈에 뿅 가게 한 다음에 결혼 올리게끔 하죠 문제는 헬레네가 유부녀였다는 사실 불륜이에요 불륜 완전 쓰레기야 그래서 불륜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헬레네의 남편이 빡친 거죠 하필 이 헬레네가 예쁜 여자니까 아무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닌 거야 하필 당시 그리스 최대 강국이었던 여기도 있죠 미케네라는 요 강국 왕의 남동생의 왕비였어요 그래서 이 남동생이 너무 빡치니까 형 하고 이제 내 마누라를 납치해 갔어 실제로 바람나서 간 거지만 납치했어 파리스가 이러면서 형을 끌어들여서 트루이의 전쟁을 나가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미케네가 가장 강국이잖아요 게다가 신화상으로 보면 헬레네도 남편 찾을 때 좀 일화가 있거든요 시간상 그건 생략 어쨌든 그런 이유로 미케네를 포함한 그리스 전체가 트로이까지 건너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유명한 영웅 아킬레우스나 오디세우스나 여러 가지 영웅들이 함께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 치고받고 싸우게 되죠 특히 트로이는 트로이대로 또 미케네는 미케네대로 지원해준 또 신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파리스가 트로이 왕자잖아요 당연히 파리스랑 친했던 어느 여신이 아포리테는 트로이를 또 이 파리스 때문에 한금사과를 못 받았던 헤라나 아테네는 그리스 미케네 지역을 이런 식으로 지원해만 하겠대요 신화상으로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오디세우스의 잔꽤에 의해서 목마, 트로이 목마 사건을 인해서 결국 트로이가 전쟁에 패배하게 되죠 근데 이게 신화 속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냥 전설, 신화 속 이야기지 개구라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린 시절 이 동화를 들으면서 한 소년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실제 있었을지도 몰라 하면서 탐사를 갖다가 진짜 유적지, 트로이 유적지를 발견을 해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일화가 이 트로이 전쟁이고요 어이구 내가 이거 짧게 한다는 게 너무 길게 했네 저 어쨌든 그런 식으로서 굉장히 유명해진 전쟁이고요 그래서 미케네 문명하고 트로이 문명은 이걸로 인해서 특히 세상에 많이 알려진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크레타 문명은 뭐냐 실은 크레타도 되게 유명해요 왜냐, 미궁 때문에요 뭐 아리아든의 의실이라든가 미노스, 아, 미노아의 미궁 미노스의 미궁 해가지고 되게 되게 유명한 건데 아까 얘기했던 테세우스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크레타 섬 지하에 머리는 소고 몸은 인간이 식인 괴물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너무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미궁 안에 가둬두고 그 크레타 섬의 왕, 미노아가 동물 이름이 뭐였더라 미노타우루스, 맞아 미노타우루스라고 하죠 이 괴물을 제어할 수 없어서 주변 지역에서 젊은 남녀 6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12명을 미궁에 집어넣어서 미노타우루스에 먹이로 줬는데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테세우스가 왕자로서 들어가가지고는 당시 공주였던 아리아드네를 꼬셔서 실을 가지고 실을 풀어가면서 미궁에 들어가서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다시 실을 되감아서 미궁을 탈출했던 걸로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근데 얘도 참 뭐한게 그렇게 자기를 도와줬던 아리아드네를 섬한 쪽에 버려두고 나라로 돌아오죠 어쨌든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되게 유명한 문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 출제율은 무지 낮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문명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바로 어느 동네냐 신화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결론적으로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아 이 지중해 일대에 가장 먼저 문명을 세운 지역은 바로 그리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그리스가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 오래 가지 못하느냐 그건 조금 나중에 뒤에서 말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의 문화를 어느 정도 계승한 하면서 다시 업그레이드 자기만의 방식으로 업데이트 시킨 나라가 로마입니다 괜히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로마 신화 속 실제 등장하는 신들이 이름만 찔끔 바뀌었지 그리스 신화 신인데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 아포로디테랑 비너스가 같은 신인 건 알죠? 그런 식으로 이름만 살짝 바꿨어요 되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틀을 짰으면 얘가 서양으로 퍼뜨리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서양 문명의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지역이 있던 지중해 지역을 고대 문명의 중심지라고 보게 되고요 그래서 서양의 고대 역사는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로마는 거의 천년 가까이 갔던 나라예요 되게 잘 지내게 되는데 평생 가는 국가는 없다는 거죠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국가는 없어요 로마가 어느 순간부터 썩어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썩어문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로마는 되게 재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로마보다 더 엄청난 심지어 서양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하나 출연해요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는 선생님이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인물이 누구냐? 신으로 보통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입니다 이때 예수가 등장해요 그래서 로마 말기에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알리면서 굉장히 그런 밑에 하층민을 중심으로 이 가르침을 확장시켰던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고요 결국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신적으로 모시면서 이걸 종교화 시켜버리죠 이 종교가 우리 흔히 기독교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크리스트교가 되겠습니다 크리스트교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트교는 이후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살아남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종교가 탄생한 나라는 무너졌는데 나라가 무너졌는데 종교는 살아남은 거야 그러면서 근데 나라가 무너졌잖아 보통 우리 옛날 재정일치 그러는 것처럼 당시는 왕이 우리 파라오도 그랬고 왕이 정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재정일치적인 모습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죠 이해됩니까 왜냐면 나라가 망했잖아요 왕 없잖아 그럼 이 크리스트교를 누가 관리할까요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교황이에요 예수의 제자의 후예들이 종교를 관리하는 교황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유럽은 종교적으로는 교황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로마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국가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첫 번 살아남았던 좀 나름 살아남았던 이름을 알렸던 국가가 프랑크 왕국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로마랑은 다른 민족이 로마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완전 다른 색채를 지닌 그런 식의 국가를 만들게 되고요 프랑크 국가 처음 잘 나가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프랑크 국가는요 교황하고도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교황이 낯선 세력임에도 반가워 친구 하면서 되게 잘 지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 로마가 멸망한 후에 유럽일 때 크리스트교 세력은 계속 살아남고 계속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 프랑크 왕국이 계속 잘 나갔으면 이렇게 해서 잘 나갔으면 중세는 그냥 프랑크 왕국 중심으로 봤을 거예요 문제는 프랑크 왕국은 로마랑 달랐다는 거고요 중간에 좀 사연이 있어서 나라가 좀 쪼개지는 프랑크 왕국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그 나라 운영이 지방 각지에 있는 기사 영주들에 의해서 이들을 우리가 흔히 영주라고 부르게 돼요 남학생들은 게임하면서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영화나 그래서 영주라고 불리는 이놈들에 의해서 왕이 있는데도 왕 개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거를 우리는 봉건제 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중세는 어떤 특정한 국왕이 강력하게 너 이거 해!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봉건제 라고 불리는 쪼개진 형태로 나라가 지배가 되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졌잖아 사실상 얘네가 진짜 각각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색깔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와중에서도 이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는 유럽인이야 우리는 같은 프랑크 왕국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야 왜? 이들이 믿는 종교가 같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라 운영은 봉건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중세 사회는 로마랑 다르죠 그리스로마랑 종교적으로 크리스트교라는 이름 아래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이 크단 말은 바꿔 말하면 누구의 파워가 세냐? 바로 이 크리스트교로 관리하는 교황의 힘입니다 그래서 고대는 그리스로마 중심에 그리스로마 신화로 상징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라가 운영이 됐다면 이건 인간 중심적이라고 하는데 왜 신이 인간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제우스 막 바람피고 그런 느낌이 강했다면 중세는 크리스트교라고 불리는 하나님 밑에서 봉건제로 운영되는 조각조각한 나라들이 이 교황의 지시 아래 나라가 통일돼서 운영되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는요 크게 키워들 정리 말이에요 지중해 그리스로마 인간중심적 보통 이런 식으로 키워들 정리예요 반면 중세는 봉건제 크리스트교 신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신중심 교황중심이에요 이런 분위기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이 볼 수 없다는 거지 시대를 나눠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쪽은 고대 한쪽은 중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우리 배울 건데 교황이 진짜 파워가 세져서 웬만한 왕들은 교황 말을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교황 말 안 들으면 백성들이 왕이 교황님 말씀도 안 들어 완전 지옥 갈 쓰레기야 이러면서 왕명령 무시하거든요 황제명령도 무시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교황의 힘이 굉장히 세지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교회 세력이 썩어가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고려 불교 잘 나갈 때 불교 타락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모도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러면서 중세 분명히 신중심이고 문화가 막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하죠 특히 여기에 결정적 계기를 부여한 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요 군대가 십자가를 걸고 싸운 거야 종교 전쟁인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이슬람 세력하고 크리스트교가 맞붙은 전쟁인데 교황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크리스트교랑 이슬람이 붙을 거야 누가 이길까요? 교황님이죠 크리스트교가 이긴다고 해야겠죠 실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러면서 했는데 결과는 크리스트교가 개발려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정말 엄청난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님 말씀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믿음이 1차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동시에 이 흔들림과 동시에 십자군 전쟁은 여러 가지 무기나 다양한 이유로 국왕의 힘이 세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뒤에서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국왕의 파워가 세지면서 옛날만큼 사람들이 신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옛날만큼 믿음이 강렬하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무슨 시대로 갈 준비를 하게 되느냐 근대로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그러면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느낌을 보이게 되고요 그 중간 과정에서 아주 영향력이 큰 네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표에 있는 과도기에 있는 사건들인데요 첫 번째가 중간에 과도기에 등장한 사건이에요 유명한 르네상스 르네상스 많이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뒤이어 등장하는 게 종교개혁 종교개혁 세 번째로 콜럼버스 아메리카 내륙 발견으로 유명한 신항로 개척 마지막이 절대왕정 이건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절대왕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 네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이 옛날만큼 강하게 신중심에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요 많이 인간중심 분위기도 느껴지게 되고 또한 종교 세력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우리가 흔히 크리스트교 기독교라고 하는데 잘 보면 이 교황님을 따르는 천주교라고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불리는 종교가 하나 있고요 교회라고 하죠 신부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예배하는 그 종교 다른데 알죠 여러분 그 교회랑 성당 다른 거 정도는 그런 뉘앙스 차이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통일되지 않고 둘 다 하나님 있는 거 같잖아요 근데 다르잖아요 종교가 그런 뭔가 종교가 옛날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신항로 개척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머리가 트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 구강이 힘을 기르는 와정 중에서 앞에 막 교회나 영주나 이런 애들이 구강보다 원래 힘이 셌잖아요 얘네를 누르려고 누구를 키우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흔히 시민이라고 부르는 이런 계층을 키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과도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고대 중세 공통력 왕이든 영주든 교회든 우리가 흔히 지배층 귀족 이렇게 부르는 애들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상인계층 그냥 일반 평민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좀 미묘한 중간계층들의 힘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은 성장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권리를 누리길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는 거야 분명히 구강과 힘을 합치면서 난 돈도 벌고 능력도 있고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 우리 신라시대 골품제처럼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올라갈 수 없어 왜? 저 윗자리는 귀족이라고 부르는 교회라고 부르는 영주라고 부르는 애들이 다 집어삼켰거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우리 시민들이 권력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뒤집어 엎는 거죠 이런 시민 중심의 사회 솔직히 이건 진짜 엄청난 게 아무리 그 전까지는 권력 다툼이 있어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배층 내부의 권력 다툼인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 시민들은 그동안에 지배층이라고 절대 부를 수 없는 계층이거든요 그 계층들이 사회를 뒤집어 엎고 자기들이 주인인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사회를 뒤집는 걸 우리는 혁명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혁명은 누가 권력을 잡기 위한 혁명이었어요? 그쵸? 시민들이 그래서 이걸 흔히 시민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혁명이 흔히 3대 혁명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영국에서 일어난 영국 혁명 자세히 따져보면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보통 흔히 영국 혁명이라고 많이 하고요 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일어났던 미국에서 일어난 미국을 만들게 된 사건 미국 독립혁명 독립혁명이고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가장 유명한 혁명이 프랑스 대혁명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줄지어서 줄줄줄 혁명이 계속 시민들이 중심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초의 왕이 없는 국가를 건설하기도 하고요 왕이 있어도 권력이 없는 우리 수없이 배웠을 안 배웠던가? 입헌군주제라고 해서 아직 우리 한국사를 안 해가지고 안 배웠겠네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는 그런 제도가 출현하기도 하고요 왕의 목을 잘라버리는 혹시 단두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 같은 대통령 중심제라든가 정당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의 냄새가 본격적으로 풍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근대는 그러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날 현대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 근대에는 시민들의 권력이 세지게 되고요 근데 이 시민들의 권력이 세지니 가장 결정타가 머니 돈이었거든요 동시에 이때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성장을 해요 특히 여기에 결정타가 된 게 우리 배우게 될 산업혁명이란 사건이에요 공장이 만들어지고 기계가 돌아가고 물건이 많이 팔리고 물건의 원료를 싸게 사야 되고 그러면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국가 간에 시민들이 이제 주인이 되면서 시민들이 돈을 더 벌어들이기 위한 그런 경쟁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동벌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 식민지라는 거였거든요 식민지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도 식민지 신세였죠 일본에 그래가지고 착취당하는 그런 지역인데 보통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이 주 대상이었어요 아프리카는 주로 노예 이런 거 많이 착취당하고 중국 우리나라 이런 지역 베트남 다 식민지로서 여러가지 자원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착취를 당했었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지구는 크기가 한정돼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서로 막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하면서 막 이제 땅 따먹기 싸움을 했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먹을만한 땅은 다 먹었거든 웬만큼 다 먹었거든요 근데 난 여전히 배가 고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결국 얘네가 어 더 먹을 지역이 없어 근데 난 더 먹고 싶어 어떻게 남의 것 뺏어와야지 결국 전세계가 식민지를 둘러싼 전쟁을 하게 돼요 이게 그 유명한 1차 세계대전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어 이걸로 끝이 아니죠 나중에 몇 차 또 일어납니까 어 그 히틀러로 유명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전세계가 휘말린 아주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반성을 하게 되죠 이런 삶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뭔가 세계가 연결이 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독자적인 새로운 시스템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만들어진 시대가 오늘날 현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현대는 지금 딱 부러지게 이런 특징을 짓기가 애매한 게 진행 중인 역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평가가 되면 요런 식으로 현대는 무슨 특징을 지닌 시대다 라고 이제 딱 부러지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서양사가 진행이 되겠고요 요거는 세계대전 이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는 그래서 요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면요 고대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적 문화가 발전된 시대 그러다가 중세 봉건제로 쪼개진 국가로 운영되면서 교황과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이어지던 시대 그러다가 근데 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지배층이 아닌 시민계층이 권력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던 시대 현대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양사는 요런 흐름을 볼 거고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요 앞에 역사 1파트는 고대 중세 자 이 시대는 아직 우리 같은 시민들에게는 권력이 없는 고런 시대가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운영하는 시기 근데 여기다 변천사가 되게 많아요 시민들이 쉽게 권력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던 역사 2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 고대부터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수업을 들어갈 텐데 아까 말했죠 고대 그리스로마 문명이 나타나는데 큰 영향을 줬던 문명이 그쵸 우리 동양지역에 있던 이집트 메소포합체서 오리엔트 문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어느 정도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복습 한번 해보라고 표를 넣어놨고요 오리엔트 문명 메소포랑 이집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배웠죠 배웠으니까 요거 선생님 일단 답은 띄워놓을게요 근데 답 보지 마시고 먼저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답이 오류가 하나 있는데 요거 요거 주의해주세요 지형 메소포가 개방적 지형이고 이집트가 폐쇄적 지형이었죠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요런 식으로 오리엔트 문명이 요렇게 바다를 건너 요쪽 동네쯤에 오리엔트 있거든요 요기쯤에 그래서 오리엔트가 바다를 건너서 요렇게 하면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이게 나중에 그리스로마로 연결된다 라고 흐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그리스 문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